네, 누구 먼저 포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쵸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통역자라서. 맨이 조금 통역하고. 왜 복음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베벅이.. 아.. 아.. 하.. 2. 2. 2. 2. 2. 5. 5. 5. 6. 5. 6. 7. 7. 6. 일단은 미연금 넷몬에다 영장 후에 불꽃 잠시만 왜 오직 복음 질문에 언니가 환경 이끌 때 제자들이 자기 물질? 상관없고 사역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아이고 놀랐어요 언니도 복음 위에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살고 싶대요 네 네 근데 지금 사는 삶은 복음이 생각하면 복음처럼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니 사는 삶이 복음처럼 못 살고 갓 탑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언니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네 네 끝났어요 아멘 제가 제가 보러 오늘 그 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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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13장 8절 통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까 전호사님이 다나마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끔 항상 사람을 주는 문제 그것을 통해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에 갈 때 조금 어려워요 사람을 보면 조금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어 13장 8절 통해 제가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는구나 그거에 따랐어요 이해가 돼요? 캄보디아 언어로 크로아라는 캄보디아 언어 뭐죠? 아 헤브라어? 아니 캄보디아 언어는 크레모? 크마이 크마이 님도 크마이로 해줘야죠 아니 아니 예 내가 히브리어? 그다음에 저는 저는 어떤 거에 주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게 되는 일을 많이 하겠다는 점에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주었을 때 저는 학교에 주었을 때 교육을 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요 그리고 당시에서 아, 저희들이 한 번에 주었을 때 이제는 어디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못 붙잡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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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